왓 왓 쳐 두장 빼나 오 미친 나쁘지 않아 나쁜건 디펙트지 으에이요 으아이요 아 맹 꽁 야 엘리트 다 죽었다 딱따라 닌 뒤졌다 엘리트 반으로 접을 수 있다 네 명의 평화 오오 휴먼즈 엉화 엉화가 왜 기억이 안나 지금 피쓰 이 몸 강림 이 몸 강림 평화 에바지 드로우 이런덤 빨간 쓰레김 아 진짜 드로우 엉가 개심하는 심한 엉가를 당한 나 신성 모독 신성 모독 모독각을 보는 나 적어놨으면 좋겠다 모독특 킬각이어도 쫄아서 모독 모습 사색 사색 시모 시모 시모흡 사색 이런덤 이런덤 아니 임마 60 대충 킬각일거같은데 아니 잘자고있는 라가블린을 왜 주워패는거야 라가블린 너무 불쌍해 추월하나 더 찾는것도 좋은방법일텐데 라가블린은 착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왓처가 물어 죽였습니다 왓처를 죽입시다 왓처는 나의 원수 음 아이씨 아니 3턴 킬 도 아니고 2턴 킬 하네 미치겠다 사일런트가 이거 보면 땅을 치겠다 진짜 사일런트 진짜 오열하겠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상점가서 제거합시다 그 다음에 엘리트가서 엘리트도 제거하자 아니 고구마 껍질 10개 이상 남기고 잡기 고안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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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접색 숭배의 고요함 고복 호 진노카다나 더 있음 좋겠는데 제학원 오지마세요 님 13,000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회도 4평 기저가 나아낄 수 있으니까 회도가 낮겠죠. 명시 살려 기저는 피해를 117줍니다. 엘리트 2마리 가보면 되겠지. 오예 개굿 모도킬가 안나오는데 고샷목사 나오네 쏘리 왜 나오지 근데? 왜 왜 나오지? 왓처 개재밋네 고놈 고놈 한성 한성이 뭔데? 한성이 뭔데 집덕들아 지들만 아는 얘기하죠. 지들만 아는 얘기하죠. 음 음 악덤인가? 1덤은 뭐 보너스로 주네 아니 왜 포샷 안 나오냐 버그인가? 다음 전투엔 포샷 나오겠지 고구마 친구 내꺼왔네 어 꿀잼 투월이나 마요나 진노카드 하나 먹어야 되니까 역분무엘 역분무엘 고민되네 역분도 좋고 무에도 좋고 벌레를 조종하는 10대 소녀 벌레를 조종하는 10대 손절이랑 격분이랑 강화면 방어도 든든하게 먹겠지 방어도 든든하게 먹겠지 이케 으 옷 이길 수가 없다 이케 으 으 1댐 맞았어 이 모드 개 스타팅댁에서 추월이랑 마요만 먹으면 깰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? 그 연꽃도 있어야 됩니다. 휘각 아니었지 않나? 휘갈기임 오예 연꽃 수고 낙거비 나은가? 엥? 배반드 이 캐릭터 이렇게나 강한데 디펙트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게 너무 아쉽네요 디펙트가 물고나무 썻는갑지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네 엘리트 3마리 잡고 상점 2번 봐서 제거하는게 더 낫겠지 엘리트 3마리 왓처 연금 대로 쓰레기네 엘리트 3마리 잡고 상점 1위 다운 지금 심장 가도 깰 듯 우목 쓸만한 것 같은데 뿌리검이라 아넷 히히 우물 뭐 캘리퍼스 이런 거 주면 나약품 없이 이게 추월이야 너넨 아니 왜 이렇게 센 거야 향로 향로 있으면은 저거 쓰기도 더 좋아진다 모독각이랑 도약각 더 잘 나온 액상격 애들이 희균을 받치러 오는 냉강 아니 기껏 기껏 집어넣더니 집으면 플러스로 나온다 펌탑의 규칙 규칙을 주둔수하십쇼 상점 가서 제거봐야 될 것 같은데 격분 내 편광 내 편 관구 3개는 방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편이 있는데 왜 필요한가 손가락 관절 지킴이는 될 수 있겠지만 옵사범 나오겠지 아님 말고 아님 내 향로 세모항 세모항 포션벨트 아깝네 세모항 너 가지고 펀 시작시 죽습니다 누가 주어가 잘못됐네 주어가 잘못됐네 이광기 쓰레기 쓰레기 이벤트 와 66방어 광기 피할 수 없는 찐 쓰레기 유명기 이벤트였는데 음 도움이 세 번 볼 수 있나 심장까지 하면 네 번 도웅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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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갈김 거기서 뭐해 도움이 세 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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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빌바 장 뽑으면 백 넘어가겠다 야쿠아 아 아 아 달팽이 개 싫어 진짜 보기만 해도 지가 떨리네 달팽이도 와사를 싫어하지 내가 더 싫어 안박 안받음 어 저 플렉 헌 시작시 죽습니다 달팽이가 날팽이지많 사랑 언제 죽이냐 이제 시간에 모래 섞어쓰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안바줌 요즘은 오략실에서 묶음에도 의자 안나오나요 의자 관절 부수기로 부숨 맥슬라이스 왓츠한테 의자 못 던짐 순수 이순수 야가메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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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겜이라 그래요 하하 홀받네 이거 모독각이었네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고 아 하하 Pep 아 그래도 향커나자 몰받긴 하지만 이리야나 어서 강제 향커나겠는데 아이 4댐 됐잖아 아이씨 가격보다 약해 이러면 뭐하랬 이게 어 뱅어림도 없애 뱅어림도 없애 콜랑 1댐 맞고 시석 모독하는 시석 모독하는 신이랑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그런 사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렇게 밥 먹듯이 시석 모독을 하지 신을 제불로 봐서 푸른 눈에 와서 푸른 물에 푸른 눈에 결함물을 소환 와 3천7백섬 아이랜더 7영웅 왔넘 아니 1막부터 엘리트 7퍼팩트를 하네 파렌 영웅실 왔넘 오버킬 고음 못 3천7백점 왔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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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